쭉 뻗어서 하세요. 복둥이 괜찮다. 아이고 이뻐라. 어 아무래도 신문보다 자극도 강하고 모양도 사람 손이라서 그런 걸까. 여섯 개에서 어 안절부절 하는데 이대로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닐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우리 복둥이. 다시 한 번 복둥이의 몸에 모형 막대기를 대보는데 가만히 있는데. 만졌다 만졌다 만졌다. 사랑해. 잘했어. 잘해 잘했어. 사랑해. 어휴 이뻐라. 어휴 자사하네요. 비록 모형 손이긴 하지만 복둥이가 자신의 몸에 무언가가 닿아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상황. 엄마 손. 엄마 손이야. 어휴 우리 복둥이 이쁘다. 이제 엄마 손 이렇게 만졌으니 이제 손을 좀 만져 이제. 자 복둥이도 이제 자신의 몸에 무언가가 닿아도 아프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으려나. 여기 쓰러들어서. 해요. 어디 보자. 잘했어. 할머니 조심스럽게 복둥이 형이 손을 내미는데. 어휴 이뻐라. 가만히 있어. 얌전히 손길을 받아들였다. 세상에 어머. 아이고 잘했어. 우리 복둥이 아주 잘했어. 이야 복둥이 몸에 손을 대는 날이 오다니. 지금 긴장을 했는데. 잘했어 좀. 오 좀 더 과감하게 만져도 오케이 우리 복둥이가 제대로 달라졌다. 이렇게도 만져라.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도 내 손등으로 했다가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좋아요. 아이고 야 참 이거. 몇 년 만이냐. 응. 우리 복둥이 5년 만에가 맞는 거죠. 이거 찐득이 붙었는데 띠까 어떡하지. 자 이제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되니 이런 관리도 가능해졌다. 이야 장족의 발전이란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느낌.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졌던 지난 5년간의 거리감까지 모두 호를 털어버렸다. 이야 이거 봐라. 아 이제 할머니 찐득이 붙었대요. 놀랬죠. 기적이 왔어. 아휴. 이제는 편안해져. 내가 만져도 편안하잖아. 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이제는 됐어. 할아버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정말 아휴. 할머니는 오늘 5년간 못해줬던 쓰담쓰담을 마음껏 하실 모양이다. 아주 잘했어. 그리고 그런 할머니 손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 복둥이. 아휴. 이 얼마나 꿈꿔왔던 나날인가. 한참 쓰다듬어도. 여기 턱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만 더. 한참. 한참 쓰다듬어. 악수 한 번만 잡아. 5년 만인데. 어땠어요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지. 5년 동안 붙어본 걸 했으니 얼마나 좋고. 아 그래요. 시간이 앞으로 꽤 걸릴 텐데 할머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꾸준히 노력하니 한 5년도 여태껏 참았는데 1년이 가더라도 노력을 해서 꼭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든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죠. 그러니까요. 기적같은 그날 이후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잘 짓지 않던 녀석이 어쩐 일인지 시끄럽게 군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천둥 번개는 쳐서 무서워서 놀라서. 어이구 큰 덩치와 안 어울리게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다니. 어? 이거 제대로 겁먹은 표정이네. 어휴 북동이 천둥 번개 무서웠자요. 그런 녀석을 위해 나선 건 노부부. 한 번 더 마음을 열어준 만큼 녀석의 아픔은 무조건 옆에서 함께 나눠주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런 진심을 알아서일까. 북동이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이었다면 천둥 치는 날은 예민해서 접근도 불가능했다는데. 하다 먹잖아.